1버드 위드 2스톤 1버드 위드 2스톤 이거 1석 2조라는 뜻이거든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1버드 위드 2스톤이네 2석 1조네 이거 스쿼트 6회 파이오 레이온인 스쿼트 6회 감사합니다 아니 솔직히 저거는 헷갈리지 아 세상에 와아 굉장하다 조율 개똥이고 이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것뿐이에요 이 온오프를 칠려면은 무조건 가시 헬멧이 필요한데 근데 내가 이 가시 헬멧을 지금 먹으러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위에서 눌러봤자 내가 아래로 내려올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혹시 우리가 가볼까 아 여기 반벽이구나 반벽이고 여기도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야 내려올 수 있는 구조군요 투블를 치면요 투명 블록 치면 그냥 막히는거죠 봐봐 막히는거잖아 스프링이 나온다고? 보너스 있는데 아래에다 파워를 끼워넣어라? 아아 천재 와 천재 그러네 여기다가 끼워넣으면은 이 이러면은 이제 올라가겠네 한칸 두칸 하나 더 필요한가 이러면 투블를 깔아놓은 것도 다 이유가 있을거에요 투블를 깔아놓은 것도 다 이유가 있을거에요 예 저거 뭐 꼼수 방지라든가 여러가지거 막을라고 야아 그러면은 가시 화이바 가시 화이바 가시 화이바 꼈으니까 요것도 이제 빼버릴 수 있는거죠 네 요거 모자쓰는거고 깨는것도 맞고 이제 뭐하지 네 그니까 그게 문제에요 이제 뭐하지 모노프하면 여기 위쪽 열리거든요 하나만 잡고와서 던져버리면은 하나 없어지지? 그치? 하나 없어지지? 내려가보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럼 온오프은요? 그래도 내 말이 그말이야 내 말이 그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빠져나가 이렇게 이거 이거 내 쪽내고 하나 올려 그치 파워 하나 올려 이제 네 리프트에 올려 올리면은 한칸 상승인데 파워가 하나가 더 필요하죠? 저 파워 하나 깨야죠 이제 네 하나 더 가져오는게 아니라 저거 하나 깨버리는게 맞을걸? 아 아니다 깨면은 깨면은 대포에 막혀가지고 버섯이 안 내려온다 그쵸? 그러면 대포 땜에 막혀서 안 되니까 네 뒤조당해요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살짝만 이렇게 해서 짜부시켜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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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? 나 이거 채팅창 훈수보고 알았어 이.. 이 얘기잖아 그쵸? 이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게 그치 먹어라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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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투볼 치셈 쳐볼까요 이제? 여기 올 일 없는데 칠까? 칠까 칠까? 하하하 볼 일 없어 아 아무것도 없지? 혹시나 해서 뭐 있는지 긴장했는데 긴장 그런거 없었다 안티 안티 트럭이라고 어 뭐야 잠깐만 3개야 이번엔 아무것도 없냐 혹시? 혹시나 해서 제목 뭐였냐구요? 제목은 업앤어웨이 퍼즐입니다 업앤어웨이 퍼즐이고 여기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 보너스 버섯은 3개를 먹어야되는데 야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? 뭐지? 로마다 열차로 올라갈 수 있는건가?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잠깐만 저거 망한거 아니야? 일단 다 해보자 다 해봤는데 젠장할게 하나도 없네? 망한거 같은데? 이거 없었잖아 이거 없었잖아 아까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이게 잠깐 이거 가능한가 실험 좀 해볼게 아까 좀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몰라서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승천하면서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나 이거 계속 스틱 누르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해봤는데 이거 안 되네요 이거 얼음을 다 제거해야 되지 않아 달라며? 잠깐만요 쟤네는 출발하면 어디로 가는 거야? 아 뭐야 여기로 빠져? 아 그냥 이거는 그냥 제거하는 난 이게 뭐 어디 다른데 올 줄 알았는데 그냥 제거하는 용도네 네 봤어요 내가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 화면 밖으로 없어진 사이에 이거 깨라는 거잖아요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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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이거 이래야 된다고? 이러고 풀어야 된다고? 이거 들고 와서 써버려 여기랑 여기만 남겨둘까? 딴 것보다 오래 걸림 네 맞아요 이러면 되잖아 이러면은 이거 밟고 와르르 유지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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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안 되네 파워를 치고 와야 된다고? 아 세상에 이러면은 그거 아 젠장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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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하면은 님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와르르 유지할 방법이 있나? 예민하네 화났네 장난인데 왜 그래 진지하게 받지마 누구요 나요? 염소 목소리인지 천원권을 감사합니다 나요? 아까 딱강처럼 공중2에다가 놓고 오면 되지 않을까? 그쵸? 네 공중2에다가 근데 여기 있으면은 안짤릴나나? 아니야 이 상태에서 엉찍은 해도 되잖아 그쵸? 이 상태에서 엉찍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위에 와르르도 살고 이 껍질도 사니까 어? 이거 왜 없어져? 이거 왜 없어져? 아 근데 문제는 유일한 문제는 안 보인다는 거다 유일한 문제는 안 보인다는 거다 겁나 안 보이네 이거 네 올라가서 버졌어요 근데도 겁나 안 보이네 회치였나? 아직 아니다 아 잠깐만 이거 여기 아니야 이쯤에서 하자 회치온나 자 우리 대포에 이거 있다 요거 있다 요거 하나 부수고 이젠 됐죠 엉찌 이젠 진짜 됐다 아 어려웠다 어려웠다 이거 야씨 이거 어려웠다 마지막 것까지 탈출하는데 알뜰살뜰하게 쓰게 만드는 그런 퍼즐이었어요 야 진짜 굉장히 어려웠다 야 야 아멘